좀비 세상이 왔는데 나랑 동숙이 둘이 남았어? 근데 한 명만 데려가야 돼 나지 누나는 거면 그러면.. 그러면 둘이 능력치가 비슷해 능력치가 둘이 비슷하다고요? 솔직히 동숙이는 위험해지면 템템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도망갈 거 같잖아 아니.. 미안하다고도 안 해 맞아 맞아 미안하다고 왜 그냥 가는 건데? 내가 말려오기 화면이 된 거 그러면 세범 님이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구하지 그러면 세범 님이랑 사이지 그치 그리고 악어 님 악어 님도 잘 생각해봐요 응 어.. 나는 인류의 존속도 가능해 나는 인류의 존속도 가능해 혹시? 뭐? 아니 이거 너무 매워 좀비 세상이 온다면 말이지 아니.. 온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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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